이렇게 국제질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최근 위험한 징후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다시 급증했다는 소식은 어제 전해드렸는데 당이나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정오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인민보안서 우리로 치면 경찰서인데 여기서 총기 탈취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황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북한 노동당 제8차 중앙위 전원회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모습이 보도되지 않았는데 이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일련의 폭탄 테러와 살인 사건을 나열하며 질타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북한 전역에서 폭탄을 이용한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자강도에선 강도 일당이 물자 탈취를 위해 화물차에 사제 폭탄을 투척했고 평안북도 등 서너 개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보당국은 북한 경제난에 따른 범죄로 판단하고 있는데 당이나 군 간부를 타깃으로 한 증오 범죄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양강도에서 한 괴한이 비밀 경찰인 보위 지도원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최근 인민보안서에서 총기 탈취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내 강력 범죄가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